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책망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혁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간질러 고생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자 예수님께로 와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패혁한 세대를 향하여 그들의 믿음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카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반면에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적은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겨자씨 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더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없음이 아닌 믿음의 적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잊고 없음의 문제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신앙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얻다심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도 매일 묵상하고 접하는 말씀들이 단지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화합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전부 다 믿음의 싹을 튀어 아름드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얻다심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